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의 29페이지 보시면 휴업이 나와 있습니다. 휴업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소 영업하다가 휴업을 해서 안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영업 안 하겠다, 그럼 이제 얼마 정도 안 했을 때 휴업을 신고를 해야 될 건지 긴 것만, 짧은 건 아예 필요 없고요. 긴 것만 여기는 신고하고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상당히 긴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실까요? 몇 개월을 넘어갔을 때, 이상이 아닙니다. 29페이지 딱 중간에 보시면 개업공사가 얼마를? 3개월, 3개월 넘어갔을 때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2개월이면 신고한다. 아닙니다. 3개월, 3개월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까지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3개월까지 딱 신고 안 하고 3개월에서 넘어가면, 이렇게 길게 시기는 어려울 건데 하여튼 3개월을 넘어갔을 때는 뭐 해라? 신고해라. 그러면 3개월도 안 되면 신고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서로 귀찮으니까 3개월 넘어갔을 때 신고하십시오. 라고 기억을 꼭 내시랍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넘어갔을 때 휴업하고 폐업은 전자무소가 안 됩니다. 전자무소를 가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방문 안 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이거는 휴업하고 폐업, 이거 두 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업도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제발 뭐 좀 떼고 가라고요? 액자 좀 떼고 가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싸들고 가면 공무원이 바로 팍 쓰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증만 가지고 오세요. 네, 저기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분사무소는 신고 맞췄다고 해서 신고필증 꼭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무슨 분사무소가 등록증이 어디가 있거냐고 합니다. 거긴 등록 안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신고라고 했는데 보증 설정도 먼저 했는데 라고 간단하게 거기서 모두 그냥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첨부해서 뭐 해라? 신고해라. 그럼 또 주된 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3개월 넘어가야 신고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또 가르도 이제 개설 등록했는데도 계속 영업 안 해. 뭐 계약서 안 쓰는 건 괜찮은데 영업을 안 한다. 그것도 3개월 넘어갔다. 그러면 또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따블로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봐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아래 이제 폐업. 아예 영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잠시만 안 하겠다. 휴업. 그리고 영업을 아예 안 할래요. 그런 건 뭐다? 폐업, 신고. 그러면 등록증이 또 필요 없겠죠. 그러면 또 등록증을 가지고 오세요. 이제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등록증 첨부해서 뭘로? 직접. 그럼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 꼭 자주 물어봅니다. 휴업하고 폐업 두 개는 전자문서 안 돼. 인터넷으로 신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싸들고 오십시오라고 다리 합하도 걸어가야 됩니다.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또 옆에 이제 휴업판 중기업을 뭐 할 때? 재계. 영업 다시 할래요. 그런 게 바로 재계 신고. 딱 네 개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지만 최근에 아주 간단하게 다음 중에서 신고하는 것은 그냥 이 네 개 모두 써놓고 다 신고해.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시험 문제에 내셨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재계를 하고자 하면은 등록관청에다가 뭐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간도 바꾸고 싶대요. 중간에 쉬다가 한 4개월 쉬다가 5개월, 6개월까지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한다고요? 변경. 그럼 여기 정말 네 개 신고하는 거 모두 나왔습니다. 휴업하고 폐업.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재계.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변경, 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게 된다? 네 개 신고한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정말 3개월 이하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휴업 사실 같은 거 여기다 뭐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휴업 때는 간판 뜯어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판 뜯어내면 안 되고. 그런데 언제는 간판을 뜯어내야 될까요? 폐업. 폐업은 간판을 뜯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도 지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또 사람 불러. 정말 치사하게 사람 불러다가 돼지팽 대신 뜯어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비용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간판 뜯어내십시오. 혼란을 초래하니까 그렇습니다. 간판은 달려있는데 영업하는 중개사무소가 없어. 막 몇 번을 그냥 몇 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사무소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엄한 사람 고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 불러다가 우리한테 명령 안 합니다. 사람 불러다가 간판부터 먼저 뜯어내고 우리한테 비용 청구하고 아주 야비한 짓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개업 공인주사가 사망했을 때는 등록 취소의 정량 결사에서 나올 겁니다. 그냥 등록 취소하는 거지 폐업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는 바로 폐업 신고를 해야 된다.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잠시 있었습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된다. 돌아가신 분 보고 신고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을 거고요. 옛날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보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등록 취소 하겠다. 어차피 나중에 사망신고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알아 해서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동소멸 거기서 봤을 겁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사망해도 세대에 같이 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맞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또 선생이 안 가르쳐줬나 하면서 괜히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신고 안 해 라고 기억을 꼽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휴학기간 보실까요? 6개월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3개월 넘어가고 6개월 안에서만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신경 안 쓰면 헷갈리고요. 또 시험장 같더니 1년까지 휴업기간 아닙니다. 6개월도 못 넘어갑니다. 딱 6개월까지만 휴업신고를 할 수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을 넘어갈 수 아예 없다. 그러면 X입니다. 뭐요? 아픔은 봐줄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심하게 안내해 봤는데 조금 조심하실게 3개만 그러면 안됩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6개월 넘어가서 아프니까 나 요양하실래? 그러면 가능합니다. 저기 산에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놀다 올래?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 등 위로나 요양. 여기도 이제 진단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또 여기도 요구할 겁니다. 꾀병은 안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 아픈데 아프다고 그냥 불쌍한 표정만 해갖고는 안 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괜히 또 머리만 깎고 가갖고 저 군대 가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안봐줍니다. 2번에 보시면 징집으로 인한 뭐 요양. 이병. 이병 통지서가 있을 겁니다. 가져와. 그럴 겁니다. 좀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대학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대학? 그냥 취약. 저 대학 갈래요. 하다가 2년제가 될 거 4년제가 될 거 대학 가고 싶으면 여기는 가져오세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입증서류 가지고 오라고 할 겁니다. 합격 통지서 한번 해서 입학한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밖에 꼭 쓰기 기초하는 건 그 밖에. 그러니까 세 개 만 그르면 안된다는 겁니다. 몇 개요? 네 개, 백 개, 천 개, 만 개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세 번째까지만 예시해놨고요. 나머지는 못 쓰겠다. 더 있으면 가져와.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변경. 딱 6개월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 거기도 이제 다시 한번 나왔네요. 일단 질병등이면 6개월은 뭐 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하여튼 원래는 안되는데 6개월을 넘을 수도 있다. 하여튼 원칙이 먼저 안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그냥 가능해 그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안되라고 맞고 악용하니까 맞고 세 가지 등 해서 아픔을 봐줄게 기억을 꼽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시험문제에서 저 변경신고에다가 또 최근에도 냈었습니다. 거기도 등록증을 첨부하여. 아닙니다. 이미 등록증 갖다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만 바꾸는 거니까 등록증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뺏길 수 없는데 뭔 등록증을 첨부해서 변경신고를 하냐고. 그리고 요건 이제 기간만 연장하는 거니까요. 전자문서가 된다 된다 된다. 아까 재기하고 바로 변경신고는 돼요. 그거 두 개 되고 두 개 안 되고. 전자문서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슈오판 중결 뭐 할 때? 재기 할 때. 그러면 찾아올 게 있습니다. 벽에다가 걸어놓을 게 또 하나 있을 겁니다. 뺏겼던 거 찾아다가 걸어. 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증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등록증에다가 교부 그리고 재교부 그러면 안 돼요. 여기다 이제 제일 많이 속여서 아 그냥 내놓고 그냥 떨어져라 그러면 교부 재교부 그럴 겁니다. 반환 찾아옵니다. 일단 먼저 일본에 보시면 이렇게 재기를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도 등록증 찾으러 가야 되니까 여기는 전자문서가 돼요. 그러니까 등록증 가져다 낼 때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가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긴 갈 건데 전자문서 돼야 됩니다. 세종시장님 제 등록증 빨리 주세요 해가지고 전자문서로 접수해놨을 겁니다. 저기 책상 앞에다가 놔놨을 겁니다. 가져가 하면서 바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환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문장 하나 치사하게 꼭 바꾸니까 재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을 반납을 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반환. 거기 반환에다가 지금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보시면 반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부 X 그리고 재교부 X입니다. 교부나 재교부 그러면 안 되라고 기억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제재까지 자주 물어봅니다. 그런데 별표, 별도의 표가 있는데 제일 싸다. 그런 기출문제로 두세 번 나와봤습니다. 먼저 6개월을 넘어가면 육사 2개에서 봤을 겁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등록 주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영업을 6개월을 넘어가도록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없나 봐. 그러니까 등록증 준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박사님을 싹싹 빌면 된다는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량들에 없었습니다. 옆집에 육사에 있었습니다. 11개. 그것도 이제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등록 취소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시면 3개월을 넘어간 상태에서 6개월을 안 넘어갔을 때 뭐라고요? 게을러갖고 신고 안 했다고 게을러서 100만 원이야의 뭐다? 과태료. 또 여기다 벌금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교도소 보낼 겁니까? 징역 대신에 벌금 때리는 거니까 교도소 갔다 온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깜빡할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게을러갖고 아무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과태료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또 저렇게 금액을 속이거나 벌금이라고 속이거나 여러 가지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백에다가 공백만 원이니까 별표가 얼마라고요? 20만 원. 휴원만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왜요?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법에서 정하기 나름이지 그거는 며느리도 모른대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자꾸 물어보시면 옥상에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다가 법에서는 이런 것들은 제일 싸게 줄게. 그러니까 거의 별표대로 나중에 저제도 드립니다. 100만 원은 다 안 때려. 20, 30, 50. 이런 식으로 별표를 세 개를 정해놨습니다. 작년도에 별표 많이 안 물어봤는데 올해는 별표를 많이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꺾여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9페이지의 휴웅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한번 여기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휴웅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페이지의 휴웅. 먼저 이제 4개인데 휴웅 신고 신고만 갖고도 휴웅 문제 정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영업 안 할래요. 그러면 폐업신고 어? 마이크가 내려왔어요. 아 진짜 그러네. 폐업신고 이렇게 이제 폐업신고 두 개 이렇게 두 개 정리해 놓으시고요. 여기가 이제 등록증 첨부해서 뭘 해야 된다. 여기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등록증 첨부해서 방문해야 됩니다.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좀 이따 한번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변경신고라고 해서 기간 좀 바꿔주세요. 라고 변경신고 이렇게 네 개 종류가 있습니다. 저 영업 다시 할래요. 그럼 무슨 신고다? 재계 우리가 재계한다고 하잖아요. 재계 신고 영업 아예 안 할랍니다. 폐업 조금 동안 1등한 동안 안 할랍니다. 3개월 넘어서 6개월 안에서 휴웅 그 다음에 기간 좀 바꿔주세요. 변경 영업 다시 할래요. 재계신고 이렇게 이제 네 개가 꼭 시험 문제 하나는 반드시 꼭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휴업신고부터 보시겠어요. 휴어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쉬면 휴업신고인데 얼마를 쉬면 여기는 신고를 해야 된대요. 라고 이제 먼저 첫 번째는 휴업할 수 있는 기간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기간 좀 길었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도 휴업을 안 할 건데 몇 개월 넘어갔을 때 3월 3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을 3월을 뭐 했을 때 초과 이런 식으로 이제 초과요. 이것도 이상이 아닙니다. 이상이면 들어갑니다. 네. 3개월도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신고 안 해. 바로 이제 초과해서 초과해서 휴업할 때 이때 이제 신고하라는 거지 문장 빼버립니다. 휴업하고자 할 때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3개월을 넘어서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 휴업해놓고 나중에 신고 그러면 거기도 제재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등록증 여기 이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뭐가 있다고요? 여기는 등록증 이렇게 이제 등록증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가 꼭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 그러니까 꼭 방문을 해야 되냐고 그리고 시공구청도 귀찮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으로 신고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 첨부해서 그리고 분사무소는 뭐가 있다고요? 신고필증 그러니까 우리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 또 그렇게 시험 문제에 냈었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뭐다? 신고 거기는 신고 맞췄다는 신고필증 분사무소에 무슨 등록증이 있겠냐고 그래서 거기도 시험 문제에 냈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신고필증 그리고 요거는 싸들고 가야 되니까 뭐가 안 된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로지 방문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에서는 주된 사무소만 시험 신고 그러니까 그건 법전으로 안 나왔는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가끔씩은 시험 문제에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만 시험 신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분사무소만은 또 됩니다. 그것도 이제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만요? 주사무소만 주사무소만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휴업한다 분사무소 다 쉬어 전국에 있는 분사무소 날벼락일 겁니다. 영업하고 싶어도 영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만 휴업 아니면 또 주된 사무소만 폐업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사무소 한 개만은 되는데 주된 사무소만 휴업이나 폐업 그러면 다 쉬어라 다 때려치워라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해서 정말 안 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이런 거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주된 사무소만큼은 안 돼 그런데 이제 주된 사무소가 폐업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본사가 다 없어지는데 지사 같은 게 남아있으면 되겠니 그런 거니까 이유가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 기억을 꼽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재 이거 이제 나머지 어렵지는 않는데 제재는 뭘까요? 제재 제재가 이제 뭐라고요? 금액도 100만원 근데 별표가 중요합니다.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인데 여기다 벌금 그러지 말고요. 뭐 과태료 과태료라고 해서 테만이 했다고 해서 제재는 가벼운 과태료 근데 우리 수업 문제는 별도의 표가 있는데 별표 어깨입니다. 저기 이제 뒤에 가면 여기 교재도 있을 겁니다. 별도의 표는 얼마다? 20도 있고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얼마라고요? 20만원 제일 쌉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나중에 20만원인데 100만원 다 안 때리고요. 별표대로 때릴 건데 얼마라고? 20만원 이거 20만원 때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크게 안 때릴 테니까 일단 여기는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별표 20만원 20만원에서 정말 100만원 다 얻어맞을 줄 알더니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20만원 얻어맞으면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는 괜찮을 겁니다. 100만원 얻어맞으면 아주 황당할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기간 좀 바꿔주세요 라는 무슨 신고 변경 신고 변경 신고 여기는 크게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도 사전에 먼저 변경하고자 할 때 먼저 신고해라. 먼저 여기서 여기 등록증 등록증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어요. 등록증 필요 없이 등록증은 첨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미 등록증 뺏겼잖아요. 여기 등록증 첨부했습니다.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고 신고할 건데 여기에 이제 전자문서가 되겠냐 안 되겠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자문서가 뭐한다 가능하다 전자문서 가능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기간만 바꾸는 거니까 여기는 가능하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제재는 똑같습니다. 제재 제재가 이제 여기도 100만원 얻어 과태료 거기에 이제 아까 별표 별표도 계속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건데 100만원 이하인데 이하의 과태료인데 여놈도 뭐 똑같지 여기도 별표 20 그래서 이제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서식도 모두 똑같습니다. 앞에 보면 박스가 4개 달렸습니다. 그럼 변경에다가 체크해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과태료 여기도 이제 별표가 얼마다 별도의 표 그리고 20만원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다시 영업할래요? 무슨 신고? 제게 우리 제게 안다고 합니다. 제게 신고입니다. 제게 신고 그러면 벽에다가 다시 걸어야 되지 않아 여기도 찾아와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방문할 수밖에 아예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전자문서 시험 문제 정말 전자문서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가기는 가야 됩니다. 등록증 찾으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낼 때가 안 됩니다. 찾으러 가는 거니까 가는 여기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등록증 계획입니다. 괜히 또 그냥 등록증 찾으러 가면서 돈 내놓고 뭐 새로우기 여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거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겁니다. 등록증 뭐라고요? 재계신고 받은 것들은 반환 등록증 반환을 그래야 됩니다. 반환 이거 뭐 문제 같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이제 등록증을 재계신고하면 교부한다. 처음에 우리 등록신청했을 때 바로 뭐 여기도 이제 보증설정하면 줄 건데 그때 받는 게 교부입니다. 따끈따끈한 거 잘못하면 손 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교부는 바꿉니다. 이거 뭐 바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 바꿔서 주나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내 거 그냥 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수수료 같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재교부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영업을 아예 안 할래요. 라는 게 바로 이제 무슨 신고다? 폐업신고 기억이 되는 시대입니다. 첫 번째 여기도 이제 등록증 그리고 본사무소 같으면 뭐를요? 신고필죠. 근데 여기는 당연하겠죠. 이제 영업을 아예 안 한대요. 그럼 벽에다가 등록증 걸어놓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걸 계속 놔두게 되면 또 재활용하고 악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첨부해야 된다? 등록증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첨부하고요. 근데 등록증 첨부해서 전자무소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싸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증 첨부하는 거 보니까 또 전자무소 제일 물어보는데 많이 물어봤는데 전자무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영업을 아예 안 하면 이제 간판을 어찌해야 됩니다. 간판을 뭐한다? 뜯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휴업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 휴업 때 간판 뜯어낸다 구슬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간판을 뜯어내면 된다 안 된다? 그죠? 잠시만 3개월이 넘어가도 잠시만 쉬는 거니까 여기는 간판 제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업 안 하잖아 라고 합니다. 괜히 달아놓으면 사람들한테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판 간판을 그리고 요거 이제 철거라고 되는데 간판 제거 철거 철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얘기합니다. 언제 괜히 또 여기다 7일 만에 7일 만에 가면 내 간판은 없어졌습니다. 요건 얼마 만이라고요? 지체 없이 철삭방정을 떨어야 됩니다. 2, 3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시라고 안 해서 숨 넘어가니까 지체 없이 요 소리입니다. 뭐 여기다가 30일 내서 너무 황당한 소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뭔 30일까지 봐줄까요? 2, 3일도 안 봐주고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판 철거를 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사람 불러 이거 철거 명령도 없습니다.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집행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명칭에서도 볼 건데 요것도 법을 물어봤습니다. 여기도 민사집행법으로 대집행 이런 식으로 옹땀 소리 해봤다는 겁니다. 아니요. 행정대집행법 거기 법에 대집행 이런 소리가 들어갑니다. 저기 우리 건축법에서도 뭐가 그럼 사람 불러다가 뜯어내는 법이 요 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그러니까 악랄하게 사람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철거 명령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사람부터 불러다가 뜯어내고 내가 뭐 경고하거니 그냥 사람 불러 요 소리니까 사람 불러다가 먼저 뜯어내고 우리한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비용 엄청나게 청구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바로 가서 뜯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담을 타고라도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주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 하면 뭐라고요? 100만원의 과태료 뭐 요거 똑같습니다. 100만원 이하에 그리고 과태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별표가 얼마다? 20 별표도 이제 자꾸 들어보시고 하시면 요 놈이 제일 싸니까 싸니까 안 틀리고 시험 문제 두세 번 나와봤는데 이제는 틀리게도 내볼 만합니다. 뭐 30이다 50이다 그런 거 아니다. 좀 더 이제 명칭해서 우리 간판 같은 것은 별표가 50만원짜리입니다. 그 놈이 제일 크고 계입니다. 그리고 뭐 이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게시나 자 이런 것들은 별표 30으로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개 먼저 휴업하네요. 그리고 폐업하네요. 둘 다 전자무소는 안 되네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싸주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기간 좀 바꿔주세요. 등록증은 이미 빼앗겼으니까 등록증 첨부하여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소 벽에 바로 등록증 붙었니 갖다가 내놓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반환 반환입니다. 뭔 교부여 재교부여 그냥 찾아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시 걸어놓고 영업하고 뭐 요 놈도 100만원 약 과태료고 별표도 20이고 그건 똑같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우리 시험문제 나오니까요. 정지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5번 5번에 이제 여기 이제 5장에도 의무책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험문제 금쟁이 그리고 확인설명 전속중격이야 정말 여기는 시험문제 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매년 그리고 금쟁이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33조에 하지 말아라 금쟁이 거기도 정말 33조 삼삼하게 얻어맞는다고 했습니다. 3학년 3개 그리고 1학년 4개 라고 해서 이제 먼저 31표제 이제 먼저 위쪽에 금쟁의 의 간단히 보시고요. 그러니까 거기 등 안에는 중계보존이 되건 소속 공인주의사가 되건 임원이 되건 사원이 되건 모두 들어간다. 그렇죠? 모두 들어갑니다. 다 얻어맞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뭐 무등록도 물어봤었는데 금쟁이를 해도 거래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다 무효고 그러면 거래 안전은 완전히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등록으로 중격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을 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 거래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법 교수님 맨날 거래 안전 해갖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유효입니다.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거래 안전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진정한 계약 이것만 따질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법을 항상 비교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신에 손해배상 그리고 책임 물으면 되잖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막 밥상 세 개입니다. 형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등록 주소도 받을 수 있고 돈도 깨지고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금쟁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하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계보수 받을려니까 좀 억지 부리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가 발생해 그리고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우리 시험용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다 돈 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 정말 하지 말라는 금쟁이는 잘 한번 해볼 필요도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시험용으로만 시험용으로만 17개를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우리한테는 불행의 숫자가 아니라 7개는 행운의 숫자입니다. 이걸 좀 아예 다 거꾸로 하게 되면 돈 벌어 정말 돈 번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먼저 한번 금쟁이 형벌도 시험 문제 나왔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첫 번째 가로 1번에 중계대산물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근에 시험 문제가 건축 자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 자재를 매매를 오부를 했을 때는 금쟁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또 가끔씩은 한해에는 그냥 토지 한 번 써놓고 건물 하나 써놓고 그러니까 그 중계대산물을 풀어다가 토지의 매매업 금쟁일까요? 아닐까요? 또 그렇게도 내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그냥 지문에 또 옆에 2번 정도는 또 건물의 매매업 이런 식으로 내봤었다는 겁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걸 풀리면 우리 제일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계대산물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임목도 공장재단도 광업재단도 계속 매매로 하면 금쟁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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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가로 1번에 중계대산물 그 5개를 풀어서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딱 중계대산물이라고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중계대산물을 매매를 오불했을 때 토지검을 맨날 그냥 중계는 안 하고요. 번호분 신경 안 쓰고 삼촌보를 자꾸 빠집니다. 사고 팔고만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계보수가 돈이 많이 남을까요? 매매업이 돈이 많이 남을까요? 당연히 매매업이 많이 남을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통으로 그러니까 막 몇천 몇억까지도 사고 팔고 잘하면은 돈을 크게 벌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금쟁이 반대로 하게 되면 정말 다 돈 봅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크게 버니까 하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너무 착하셔서 꼭 실무 가셔서 금쟁이 그대로 지키면 돈 못 벌어갑니다. 맨날 그냥 손가락 빨고 월세 낼 때 되면 머리 아프고 이러면 정말 골치 아프긴 합니다. 밥 먹듯이 안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좋은 물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샀다가 팔고 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만 통하게 되면 거기도 간접거래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안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매매 외에 교환이나 임대차업도 금쟁에 들어가겠냐고 내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세를 막 넣는다고 계속 넣는다고 처벌할까요? 그럼 내 집은 다 비워놓으래?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여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파는 매매요. 31편인데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금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는 거 계속 바꿀 수 있을까요? 다 토지 건물 그렇게 왕창 쌓아놨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한두 번일 것 같으니까 교환업 여기도 문제는 크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바꾸는 거 여기는 큰 차익을 얻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꼽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정말 최근에 나왔었던 건축자재 등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축자재가 중계될 상황으로 그러니까 건축물 그런 게 아니라 건축자재 그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생전 안 본 질문이니까 정말 애매하고 헷갈리게 나올 겁니다. 벽단 몇 장 갖고 여기도 큰 돈이 되겠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토지 건물 그리고 임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러면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중계산물 풀어서도 시험 문제를 냈었다라고 기억을 꼽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로 2번에 보실까요? 나중에 실무국 가보시면 사무소 옆에 무등록들이 엄청 많습니다.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 하단 무등록하고 친구 먹어갖고 교도소 가는 일이 생깁니다. 하단 절대로 무등록 인사하면 아주 인사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뭐 형님하고 하기 시작하면 교도소 갈 일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가로 2번 보실까요? 그거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건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을 볼까요? 중계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니까 이걸 무등록 그럽니다. 무등록으로 중교업을 하는 자를 뻔히 뭐하면서 알면서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 알면 꼭 여기서 시험 문제 내면 모른데도 금쟁이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모른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른 경우도 금쟁이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단 우리 법은 절대로 죽으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살려놔야 세금을 받지 이런 것 같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말 살려놓고 세금 다 뜯어갑니다. 지금 요즘도 아주 세금 때문에 아주 죽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산세도 오르고 종합부동산세도 오르고 한 번 내보면 소원이 없었다는 종합부동산세 드디어 내게 생겼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세율도 낮아지고 난리 불술 쳐갖고 아주 머릿께나 아프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제 소원 풀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한 번 내보세요. 일단 잘 사냐 못 사냐 종합부동산세 내냐 안 내냐 그거 갖고 따집니다. 정말 보셔야 됩니다.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종계를 의뢰받거나 그리고 그 얘기 옆에 볼까요. 의뢰만 받으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의뢰받아 거래하면 아닙니다. 뭔만 받아도요. 의뢰만 받으면 의뢰를 받거나 그리고 옆에 이제 자기의 명의를 뭐 한다고요. 정말 주고받고 친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명의를 이용 하게 했을 때 됩니다. 내 명이 써봐라 고스릅니다. 준대니까 낼름 받고 그 다음에 내 명이 써봐라 정말 주고받고 사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다가 교도소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1학년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알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초가 나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주지도 않을 건데 무슨 초가 나옵니다. 절대 받지 말아. 그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사례 그리고 증여 그러니까 이 사례 증여가 내가 달라고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0만 원 외에 사례비를 좀 가져왔다는 겁니다. 20만 원 그거 받으면 교도소 갑니다. 직접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 대신 받으면 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바로 사례나 그리고 증여나 그 밖에 어떤 방법이 될 건가 여기도 어떤 방법이 될 건 그 소리입니다. 옆에 보실까요. 어떤 명목이라도 중계보수나 그리고 실비를 초가 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명목이 될 건가 중계보수나 실비를 뭐하면 안 된다? 초가 그 초가가 중요한 문장입니다. 초가에서 받으면 금쟁이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부도철이 났다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초가에서 받으려고 100만원짜리 500짜리 바로 수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부도철이 됐대요. 그랬을 때도 금쟁이 나니다. 금쟁이다. 정말 황당할 건데 100만원도 못 받았습니다. 부도철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뭐한다는 금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아의 시례입니다. 그거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라 저기 은행 직원이 저 분쇄기에다가 넣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뭐한다고요? 금쟁이 일단 받은 적은 있잖아요. 금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한테 너무 억울해. 그리고 돌려줬을 때 돌려줘도 뭐한다? 금쟁이다. 그건 뭐 여기는 금쟁에 해당될 겁니다. 근데 돌려주면 괜찮다. 그러면 일단 받아보고 두들겨 펼 것 같으면 얼른 돌려주고 이러니까 그건 악용하니까 그건 금쟁에 해당된다는 거 알겠는데 부도철이는 우리한테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100만원도 못 받고 아예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쏜다고 저기 음식점에 애들 다 모였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디 도망가지도 못할 건데 황당한 일이 발생할 건데도 금지 행위 하다 무조건 받지 말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동그라미 이번에 우리한테 정말 너무 가혹가 저 부도철이 저런 거 꼭 내볼 만한데 많이는 안 내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기도 금지 행위다. 여기도 금지 행위 아니다 그러면 판사님 그렇게 이뻐하겠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우리 드럽게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요. 여기 나오죠.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에 당자수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200 받을 거 500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주 좋다고 했을 건데 준 사람은 골탕 먹어라 그랬을 건데 그런데 사후에 보니까 부도처리가 돼서 찾으러 가니까 부도 났는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부도처리가 돼서 그리고 그래도 뭐다? 금쟁이 그리고 돌려줬을 때 그것도 뭐다? 금쟁이다. 이게 판례로 나란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판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용장도 자주 나왔었고요. 이렇게 한도를 초과하는 중계보수 약정은 바로 그 초과하는 법 전액이 아닙니다. 초과하는 법 전액이 아닙니다. 무효 이거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강행규정입니다. 앞에 봤잖아요. 어떤 경우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200 받을 거 500 받았다. 200까지는 그대로 유효라는 겁니다. 나머지 300 부분은 뭐다? 무효다. 라고 요 지문도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하다가 어떤 경우도 안 되니까 받지 말어. 그러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받으면 부도처리 나도 보낼 테니까 기다려. 요 소리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판단을 그쳤을 때 거짓말해가지고 거짓말해서 판단을 그쳤을 때 먼저 네 번째 볼까요. 당의 중계사물에 거래사항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근데 여기 중요사항은 웬만한 거 다 들어갑니다. 소재가 됐건 면적이 됐건 용도지역이 됐건 용도구역이 될까 등기사항이 문제가 될까 모든 문제가 되니까요. 절대로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진정으로 얘기하게 되면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뭐 민법이 비지니 표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애들 말로 뻥쳤다. 큰일 납니다.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계의뢰는 뭐를 그르쳐 놨다고요. 거짓말해서 판단을 제대로 판단했으면 고래를 안 쓸 건데 판단을 그르쳐 놨다는 겁니다. 그르치게 하는 행위 진정으로 얘기했으면 안 샀을 건데 괜히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뭐다? 검증이다. 그럼 이렇게 네 번째까지 여기까지가 몇 학년이라고요. 저기 바로 형벌만 정리해놨네요. 여기까지가 1학년 1반 매매 알며 초과 판단 기억을 꼽내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그냥 판단을 그치는 거짓말 아마 요팔례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소송으로도 제일 많이 아주 분쟁이 될 수 있는 게 여기가 바로 거짓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문자되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많이 불리합니다. 웬만하면 다 금쟁이요. 손해가 났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 행정처분 얻어맞고 난리가 납니다. 걸리면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증서입니다. 관계 법령에서 양도나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금지대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등과 관련이 있는 뭐라고요? 증서 증서에다가 동그라미 꼬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서의 매매나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근데 여기는 심하다는 게 증서를 내가 안 사고 중개만 했는데 입주권 이런 것들 중개만 했는데도 뭐라고요? 3학년 3반 그리고 그 매매를 내가 이제 직접 샀습니다. 매매를 오부로 하면 뭐다? 금지행위다. 그러면 그 증서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일까 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상가의 매매계약서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언급 안 하더니 언급을 했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 이제 두 번째 주로 가도 되는데요. 상가의 매매계약서는 거기다 금액 쓰고 조건 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쓸 건데 기간 쓰고 구조 등 용도 등 쓸 건데 그게 증서에 해당될까요? 아니죠. 그게입니다. 거리가 다 끝나서 서식으로 작성하는 건데 이게 뭔 증서일까요? 그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무과금을 확인해서 주택상환사체 이런 것들이 바로 증서에 해당될 수 같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매매계약서 증서도 아니다? 아니다. 결론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떠낼 것 같습니다. 상가의 매매계약서 꼭 해놓고 증서 X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서식이요. 입증 서면이요. 라고 해서 증서가 될 것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처럼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이 되거나 요건 이제 분양권일까요? 입증권일까요? 분양객이 체결된 후 체결 다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는 거 이럴 때는 자, 금지에 저 끝에 보시면 중개를 한 것으로 여기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아니면 보아서는 안 된다? 보아서는 안 된다. 위에 보시면 이미 피분양자로 선정됐고 몇 동 몇 호 가판대 의란대 이런 식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있고요. 분양권이잖아요. 입증권이 아니잖아요. 입증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그렇게 나와야 증서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입증권이요 분양권이요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는 거 이거는 분양권 중개니까 금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 입주할 수 있는 아직은 당첨된 것도 없고 그냥 통장만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팔면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분양권이니까 정서 아니다. 헷갈리시면 안되고 이건 금정이 아니요 그 소리입니다. 2번은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일 처음 문제 많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봤을 때 중요해 그럴 겁니다. 중개 의뢰인과 무슨 거래? 직접 거래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그리고 지금 산다고 하니까 내 것 사봐 이러면 바로 금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 거래니까 유리하게 하겠잖아요. 살 때는 싸게 팔 때는 비싸게 안 그래도 적정한 가게에 팔아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차익이 얼마 남았냐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무조건 직접 거래나 금정에는 올해 우리가 손해를 봤는데도 금정이 들어갑니다.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실까요? 일방대는 괜찮은데 쌍방을 다 모아는 거 대리를 하는 거 혼자 북찍고 장군찍고 여기는 모두 다 했을 때 매도인에게도 대리권 매수인에게도 대리권 수요받아서 매매계약을 혼자서 체결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금지행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3학년 3반 여기 손에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3학년 3반 가능성만 갖고도 3년이야 징역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법상 최고형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게 내가 사봐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집을 사야 되고 집을 팔기도 해야 되니까 하게 됩니다. 그 아예 절대 못 팔아 그러면 우리는 집도절도 절대 없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10개 있는데 팔고 싶을 수 아예 팔 수도 없고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가능해.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실까요? 다른 계업 공인조사의 중계로 왜냐하면 그 다른 기업이 공정하게 중계할 거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 공사를 통하면 금전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른 기업이 공정하게 중계할 거예요. 공정중계 안 하면 우리 다른 기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기업이 되면 조심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저것이 그냥 써달라고 해서 좀 유리하게 써줬더니 나중에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는 나 몰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조심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두 번째 정도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일곱 번째입니다. 차익이 있느냐 없느냐 판사님이 돈을 얼마나 벌었니 그런 거 물어보고 교도소가 아니면 손해를 봐도 그냥 교도소가 손해를 봐도 교도소 보내버립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무슨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이곳 번째 볼까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그리고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지금 등기를 아예 여기는 처음에 보존등기도 안 하고 이전등기도 안 하고 막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탈세 세금 배웠잖아요. 갑은 지금 세금 안 내고 을 거쳐서 병한테 쏙 넘어갑니다. 그럼 갑은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세금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나라 운영이 되겠냐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만 놔두면 날 니가 난다는 겁니다. 세금 내는 사람 바보 이럴 겁니다. 옆으로 보실까요? 정말 3학년 3반 보낼만 합니다. 뒤에 보실까요? 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전매등 그리고 권리 변동이 무한 제한된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권리 변동이 허용된 이런 거 괜찮습니다. 제한된 제한된 그거 유사하게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뭐를 조장했을 때? 투기 국가가 제일 싫어한 게 뭐다? 투기 투기를 조장하면은 여기도 뭐라고요? 금쟁이 근데 조장이란 무장을 잘 보실까요? 조장이니까 차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 안 물어보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도 뭐다? 금쟁이다 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이 동그라미 일부러 나오죠. 그러니까 요 놈이 시험 문제 두 번째로 자주 나온다고요. 다른 기업을 통했는데도 금쟁이다. 1박만 데리는데도 금쟁이다. 그거 안 나오면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다. 그거 마저 오게입니다. 차익이 있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일본부시가 이거 그대로 팔려면이다. 전면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아이 그냥 손해는 아니지만 차익이 전혀 없었다. 아니면 우리 손해를 봤다. 그래도 뭐라고요? 투기 조장해. 지금 조장을 했잖아요. 한 번 돈 벌어볼까 했었던 거니까 결과는 안 보겠다는 겁니다. 조장하는 게 해당한다. 그런데 꼭 시험 문제가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가 아니다. 아니면 투기 조장이 아니다. 그렇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에 쏙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수소 보내. 몇 학년이라고요? 3학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졸업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갔다 왔는데 또 졸업하면 안 되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니까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첩 모으실까요? 밥상 3개. 여기다 손해배상도 있으니까. 먼저 행정첩은 등록 취소.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이니까 할 수 있거나. 절대적은 아닙니다.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줄 건데 안 봐줄 수도 있어. 그러면 3년 동안 영 못합니다. 그럼 이제 업무 정지하고 역시 등록 취소는 상대적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별표가 6개월입니다. 때리면 안 깎아줘. 3개월이나 2개월 아닙니다. 6개월 안에서 업무 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속 공인주교회사 자격정지도 맞습니다. 여기는 자격 취소는 없고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뭐 별표는 6개월 해서 6개월씩 아주 최소한 6개월씩 업무 정지 자격정지 얻어맞고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에서 1년이야의 징역이나 천만원이야의 벌금인데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매매. 그리고 2번에는 알면을 좀 써놓을까요? 알면서도 무등록하고 협조했다. 알면서도 중개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알면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과 네 번째는 판단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긁혀놨을 때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이렇게 기억을 꼽으셔야 됩니다. 이제 3학년 갑니다.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최근에 물어봤습니다. 3년짜리 증서 두 번째는 직접 쌍방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급번은 투기 딱 여기 나왔죠.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3학년 3반 3학년 3반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억을 꼽으셔야 됩니다. 금지행위는 반드시 나오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31편 마지막으로 이제 금지행위 금지행위 여기도 하지 말아라. 정말 33조예요. 33조 나란히 이렇게 삼삼하게 정말 7개 우리는 행운의 숫자가 7개인데 금지행위 정말 아주 불행의 숫자가 됐습니다. 이거 겨저서 1학년 1반을 가든지 3학년 3반을 가든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1학년 1반짜리인데 첫 번째 중개산물 토지나 건물 같은 건 계속 사고 팔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 파는 것을 돕는 사람 돕는 사람 그래서 매도 매수인 계약 잘 되라 라고 하면서 좀 깎으세요 좀 올리세요 해가지고 빨리 계약서 쓰고 중개보수 거기다 중개보수 받을 건데 번호업을 안 하고 사고 팔고만 아주 전념을 하신다는 겁니다. 수입은 짭짤했을 겁니다. 그러면 겨저서가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보수 상물 시험 문제 풀었을 때 토지를 건물을 매매를 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 풀었어도 내봤었다는 겁니다. 임목도 공장재단도 광업재단도 다 중개산물에 들어가니까 이걸 풀다가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상물에 뭐를 업을 한다고요? 매매를 한 번은 아닌데 매매를 뭘로 했을 때 업으로 이렇게 업으로 하는 행위 이게 첫 번째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금쟁이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한 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아예 낼 만한 건 아예 아닐 거고요. 건축자재 그런 건 다시는 안 낼 건데 그런데 여기서 보실 게 교환 교환을 업으로 했을 때 막 바꾸는 것만 요즘 거의 교환 안 합니다. 저기 화폐나 없었을 때 서로 바꾸고 그랬었던 거지 요즘은 교환 거의 안 합니다. 아마 이제 실무 해보면서 한 20년 30년 해봤어도 교환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도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교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로 나왔다가 서로 안 되니까 서로 바꿀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 권유를 한 번 해보라는 겁니다. 도저히 저거 두 개 다 안 팔릴 것 같다. 그러면 서로 바꿔 해가지고 바꾸고 그리고 차익이 있으면 차익을 더 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두 건 다 해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리가 안 될 건데 처리해. 이러니까 한 번 대건 안 대건 우리 손해 볼 건 없으니까 한 번 바꿔보자고 이런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땅도 괜찮고 땅건물도 괜찮고 오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교환을 업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를 넣는 겁니다. 임대요. 임대요. 나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를 업으로 했을 때 이건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조심하시게 중개 의뢰과 직접 거래 한 번 교환이라도 아니면 세를 넣는 것을 막 중개 의뢰 찾아오니까 내 건물 사러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건 단 한 번이라도 아까 보셨던 직접 거래 딱 걸립니다. 3학년 산발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러면 괜찮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시험장 가보면 교환업도 금쟁이다. 여기 규정 있냐고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매매만 매매한다고 다른 것은 매매 안 한다는 겁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자꾸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속여서 시험 문제 내보려고 하니까 이거 뭐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고 다 알고 그리고 대비하니까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 두 번째 볼까요. 시중에 보면 무등록자고 포상금 50만 원 막 굴러다니는데 시험 끝나면 그 무등록을 다 신고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제발 좀 사무소 좀 정리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무등록들은 다 학원에 올 거니까 원장님도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무등록으로 아마 포상금 원장님이 그냥 더 크게 쏠지도 모릅니다. 먼저 무등록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등록 중급이라는 겁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바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시중에 보게 되면 자격증 없는 사람 남의 자격증을 빌려 쓰는 사람이 무등록입니다.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퍼센트가 꽤나 많다는 겁니다. 즉 지방에 내려가면 50%를 막 넘어간다고 통계가 나오고 수도권에는 한 50% 이때 여기입니다. 그 정도니까 꽤나 많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것도 구미가 당기실 겁니다. 시험 끝나면 나중에 한 건 다 50만 원이니까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밥 먹고 한 건 그럼 1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자 그럼 아예 그냥 토요일 일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얼마 나올까요? 한 2,500씩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그냥 100만 원씩 보니까 계속하게 되면 건물 하나 삽니다. 세종시도 하나 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저기 대전 가도 되고 서울 가도 되고 여기도 크게 보시면 그리고 무등록을 아예 그냥 어느 사무소 가서 무등록 좀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다 자료 줄 겁니다. 그 정도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자기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신고 들어가면 제 뭐 잘못했대요 이렇게 하니까 겁나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직 사무소 안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신고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무등록으로 중계받는 자를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알면서도 다른 건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만약에 모르면 모른데도 금쟁이냐 라고 합니다. 모르면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리고 이제 중계를 의뢰받거나 정말 받지 말라는 겁니다. 나하고 계약할까요? 아니면 무등록이 본인 지속계약 체결하기에는 무등록으로 3학년 3반 걸릴 거니까 내가 물건 하나 줄게 네가 계약서 써 이거 100만 원 나오면 반반 하면서 반띵하자고 한다는 겁니다. 절대 의뢰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시험 문제가 의뢰받아서 거래를 해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의뢰만 받으면 나 취정해 알았어 그럼 이미 교도소 가신다는 겁니다. 저 계약 안 했는데 회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의뢰만 받아도 금쟁이라는 겁니다. 사전 초대 박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명의를 내 명의를 써봐라 여기는 받고 여긴 주고 계입니다. 아주 그냥 사이좋아 명의를 뭐하게 했을 때 이용하게 했을 때 중개의뢰 받았을 때 명의를 이용하게 했을 때 받고 주고 이런 식으로 사이좋게 무등록하고 친구 먹고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또 형님 아무 되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의뢰 받지도 말고 명의를 주지도 말고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가 중개보수 아마 실무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많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가 될 건 그리고 증여가 될 건 증여 어떤 어떤 명목이 될 건가 중개보수나 중개보수나 실비를 뭐해선 안 된다고요? 중개보수 실비는 돈처럼 안 되니까 초과해서 받으려고 올해 안 받는데 중개보수나 그리고 뭐를요? 실비를 뭐해서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중개보수를 그리고 뭐해서 초과하여 초과하여 그리고 금품 받았을 때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금품에는 꼭 돈 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생활용품 하나 받았다고 여기도 뭐한다고요? 여기도 교도소기입니다. 그리고 골프차 하나 받아도 교도소 갑니다. 그거 들고 가서 그냥 교도소에서 스윙용 수윙용 수윙용 1년 동안은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골프 회원권 이런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차량 이런 거 하나 받는 것도 교도소 우리 판례 등에 보기도 막 건물도 하나 받은 사람도 있고 차량 하나 받은 사람도 있고 정말 교도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수십억씩 차이가 생기면 건물이 좀 아예 아니면 또 몇 호 이런 식으로 건물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경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초과해서 금품을 이렇게 받는 금품 받는 행위도 뭐가 된다고요? 금지 행위입니다. 초과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잡하게 안 내고 여기입니다. 먼저 거짓대 거짓말인데 거짓된 언행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 안 했으면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를 안 했을 건데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언행동으로 중개의리는 뭐를 걸쳐놨다고요? 판단을 중개의레임 이 네 번째가 좀 많이 어려울 건데 중개의레는 판단을 걸쳐놨다는 겁니다. 중개의레 내 그리고 판단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속여서 거짓말 안 했으면 내가 거래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중개의레 내 판단을 그리고 그르치는 이렇게 그르치는 행위로 여기도 뭐라고요? 여기도 바로 거짓말 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보시는 것처럼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매매를 그리고 뭐 하면 알면 그리고 초가 여기 있나요? 초과 하여 판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여기 얼마나고요? 1년이야 채용이나 천만원이야 불금입니다.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에 냈었다. 보셔야 됩니다. 분양이나 임대등과 관련이 있는 뭐라고요? 증서를 복잡하게 안 쓰고요. 증서를 증서를 뭐 했을 때 중개를 하거나 그리고 증서에 뭐라고요? 매매를 이건 내가 안 사고 사고 파는 것을 돕기만 했는데도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투기 조장하니까 그리고 매매를 계속 사고 팔고 본인이 직접 하는 여기도 증서 매매요. 여기도 3학년입니다. 아까 봤습니다. 먼저 입주권은 여기 입주권은 들어갑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입주권은 증서 맞는데 아까 보셨던 우리 교재 이건 증서 맞습니다. 3학년 선반 맞습니다. 분양권 아까 동호수 특정된 요소를 분양 떼서 양도를 받았잖아요. 분양권은 중개 여기는 증서들이 아니다. 아니다. 아까 상가의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이거 뭐 소식 하나 갖고 이게 뭔 증서인가요? 상가의 매매계약서도 이것도 증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건 검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도 돼.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누구하고 직접 거래라고요? 중개 의뢰관 무슨 거래? 직접 거래. 내가 살게. 그리고 내가 사봐.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쌍방을 다 몽땅 뭐한다고요? 시험 번째 질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쌍방 대리. 여기도 이제 다른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런 게 정말 많다는 겁니다.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산다고 하니까 내가 사봐.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게 직접은 안 되겠지만 옆집을 통해서 그리고 한 사람만 대리 문제가 되겠냐고 얘기합니다. 먼저 다른 이건 금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른 개업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합니다. 공정하게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은 니네 둘 다 개업이지 니네 둘이 친구지 친구가 이건 아니건 무조건 개업 서로 편들었다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따지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걸 잘 알아요. 나중에 500만 원 받으려고 소송 가자고 난리가 납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모여서 통해서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를 바로 통하여 이렇게 통하여 거래했을 때 이거는 금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간접거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개업이 공정하게 할 거예요 금정이 아니오 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개업한테 손해별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금정이 아니다. 저기 앞에 있는 직접거래라는 쌍방대리가 금지지 이건 금정이 아니오 주어시랍니다. 그리고 일방을 쌍방이란 일방을 매동인만 그리고 매수인만 일방을 대리했을 때 금정이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주 쉽다는 겁니다. 쌍방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일방이니까 금정이 아니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탈세등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 먼저 첫 번째 탈세가 나오고 이것도 복잡하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투기 권리의 변동이 제한돼 부동산에 뭐를요 투기를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무장 잘 보시면 조장이니까 차익이 있냐 없냐 결과를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라고 했을 때 이제 조장하는 행위도 탈세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뭐라고요 금정이 정말 국가가 실실한 게 이 탈세 투기 딱 두 개입니다. 세금을 못 받아 그럼 국가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도 정말 세금 때문에 아주 국가도 맨날 난리가 나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아주 4개가 생겼다는 겁니다. 공시지가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오르고 또 세금은 또 낮춰지고 막 3억부터 막 대상이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문제가 많이 생기게 생겼다는 겁니다. 2주택 3주택에 바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다르래 이런 식으로 확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조장하는 행위인데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차익이 없으면 꼭 6일밖에 안 나옵니다. 차익이 없으면 차익이 없으면 금쟁 2단이다. 근데 차익이 없어도 없어도 금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가요 입니다. 들어가요 교도소 가요 큰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여기는 너네 얼마나 벌었니 결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금쟁에는 다 사전에 철전박살 무조건 딱거리기만 해봐봐 여기도 거래했냐 안했냐 안 물어봐 그리고 여기도 돈을 얼마나 벌었니 안 벌었니 안 물어봐 오히려 손해를 봐도 교도소 보낼거요 라고 해서 몇 학년 3학년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정서를 그리고 뭐 직접 그리고 쌍방한테 그리고 뭐하면 투기를 하면 얼마라고요 3학년 3반 3학년 3반인데 이거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를 이미 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3학년 3반 귀요미 시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다음 시간에도 정말 거리기 와서 또 전속중개기 와서 계속 중요한 거 나오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을 계속 한번 채워보실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같이 풀지 말고 한번 틀려도 되니까 동그라미 뭐가 맞나 이런 것들은 잘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